이주찬님 불교신자들이 무아인데 왜 참나라고 하느냐 제법 생각감정 오감에는 나라는 게 없다 이렇게 답하면 되나요 뭐 답할 수 있는데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냐 제법은 생각감정 오감이니까 무아에요 거기 진정한 영원한 나가 없어요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참나도 무아입니다 이때 아는 에고죠 참나에는 에고가 없습니다 무아 제법에는 영원한 나 여기서는 참나랑 구분할게요 영원한 나 단순한 참나도 아니에요 망상을 통해 만들어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나 사실은 영원한 에고를 말해요 영원한 에고는 없습니다 만법에는 영원한 나라는 게 없어요 참나에는요 마찬가지에요 에고라는 게 없어요 꼭 영원하고 말고 가네 에고라는 게 없어요 저한테 급습 따지고 막 이러면 분별 차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얘기들 하는 분 있어요 깨달음을 뭐 장난으로 알아요 깨달음이 장난인 줄 아세요 한번 깨달으면 다 차별 없는 것 같으세요 참나는 차별이 없어요 참나 우리 에고가 에고는 차별이 있어요 참나는 차별이 없어요 에고가 참나를 얼마나 소화하는가는요 엄청난 차별이 생겨요 등급이 나와요 그런 등급 없이 태권도 배우러 가서 무슨 구구 구단 체계냐 왜 분별하느냐 이지랄 할 분들이에요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답이 있나 그래서 이게 공부 도와주려고 급수를 만들었더니 분별을 합니까 잘못 공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다음 생에 꼭 만납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힘이 듭니다 마음을 안 쓰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약한 거지 매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진여할까요 14조요 심심님 우리 14조로 마음을 관리하세요 과거는 몰라 미래 몰라 일체는 참나 작용이야 남도 또 다른 나야 이런 기본 원칙을 계속 되새기시면서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싫어하는 거를요 뭐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기본 공식 남도 또 다른 나지 맞지 그건 맞지 과거 집착하지 말자 미래 걱정하지 말자 미리 내 뜻대로 될까 안될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참나 안에서 만족하자 지금 이 순간 내 행복부터 찾자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한테 맡기자 그런데 억지로 안 싫어할 수도 없으니까 삶의 기본 공식을 활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풀어갑시다 저 사람도 또 다른 나고 저 사람도 저 사람 우주가 있고 나도 내 우주가 있는데 내 우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우주 피해받는 걸 계속 방치하시면 내 우주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무너지면 내 우주가 무너져요 내 우주는 지켜야 돼요 이게 우주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자 선입견에 안 되게 하려면요 이게 이거 하나가 중요해요 혹시 내가 선입견에 빠진 건가 뭐가 하나 중요하냐면요 다른 결론도 나는 수용할 지금 마음의 여지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다른 결론 혹시 내가 선입견이고 더 자명한 결론이 나오면 바로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내 의견에 고집하고 있는지 많이 증거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왠지 맞을 것 같아서 고집하고 있는지 더 다른 증거가 있으면 수용할 용의도 있는지 이러면서 본인이 선입견은 즉 올바른 지로 가는지 선입견은 또 지가 부족하거나 과한 모습이잖아요 어제 자명했다고 오늘 자명한 건 아닙니다 열려 있는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보셔야 돼요 대표님 자유라는 게 규칙이 있어야 진정 자유를 느끼는 걸까요? 규칙이 있어서 오는 자유는 진짜 자유일까요? 이런 분들은 군대 가서 큰 자유를 누리겠죠 규칙 속에서 오는 자유 노예의 자유 노예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남한테 맡기면 거기서 오는 안식과 여유가 있어요 노예의 자유 구약시대에 누리던 자유는 율법 속에서 누리는 자유는 노예의 자유입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시키란 대로 했더니 시키란 대로 사니까 오는 자유 희설님, 원불교 교전의 계문에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이렇게 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빛나게라는 게 화려하게잖아요 의복을 화려하게 입지 말라 이게 계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기 불교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데 들어갔다고 봐요 옷이 화려하고 안 화려하고가 이게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런 규칙을 정해서 저걸 지키다 보면 자유가 올 거예요 저걸 다 지켰더니 생각해로가 단순해져가지고 자유가 와요 그 자유는 진짜 자유일까요? 내 참나 안에서 욕바람이라는 삶의 지침이 터져나오면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최고 자유죠 규칙을 정해가지고 얻는 자유는요 애고의 자유입니다 노예의 자유예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내가 안식을 찾고 애고는 그런 자유도 필요해요 방편으로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자기가 판단을 못 하니까 남이 판단해 줘야 돼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이제 크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유치한 신앙의 단계에서는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에서는 양심적 판단, 양심 성찰 스스로의 성찰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성숙이 안 된 거예요 랩업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다이아, 금, 명품 다 좋습니다 이래도 보살일까요? 네, 명품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보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체는 참나작용일 뿐이죠 참나작용으로서 좋아하세요 나는 참나작용 중에 다이아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 속의 다름 좋아요 매우님 한편 이번 전쟁 보면서 그래도 인류가 큰 의식에 성장을 한 것이 느껴지는 게 하나의 정신나간 또라이를 모두가 나서서 압박하고 견제하는 게 희망을 느낍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 지구를 한 마음으로 보면 욕심 51%가 확 힘있게 발동했는데 또 다시 정신 차리면서 양심 성찰해 가면서 그 욕심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지구를 한 마음으로 보면 또 이런 현상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 세계 양심 각성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이 불행한 사태가 전 세계가 양심하는 양심을 충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빨리 더 이상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이비다니아 대표님 소크라테스는 길거리로 나와 시민들을 붙잡고 토론을 하였는데 이것이 대승보살도 일종인가요가 아니라 대승보살도의 아주 정수죠 소크라테스는 최고의 보살입니다 업짓는 거 두려워 안 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업짓는 거 두려워 안 했어요 오직 하나만 생각했어요 하늘의 명령 널리 아테네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라 널리 이롭게 하라 홍의 인간이 명령만 따랐어요 업짓는 게 두렵고 하면 보살 못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업을 짓게 될까요? 좋은 작용만 할까요? 저로 인해 또 안티가 생기고 악플이 달리고 부작용도 일어나요 감수하고 해야죠 좋은 게 더 많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산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늘이 명령을 하니까 하는 거죠 내 양심이 내 속에서 육바람이를 하라고 계속 저를 인도하니까 제 역량에서 제 상황에서 할 만한 육바람이를 한 거죠 소크라테스 똑같이 한 거예요 명상을 하고 난 요동치던 마음이 쫙 가라앉던데 혹시 이 상태가 참나 상태라고 할 수 있나요? 명상이 잘 되는 상태가 꼭 바로 참나 상태는 아니니까 물론 참나 상태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나가 뭔지를 알아야 참나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마음이 처연해지셨으면 참나랑 접속은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의 참나 상태는 가능하죠 일단 참나랑 접속은 했다 그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훨씬 명상이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연우님, 타노스님이나 봉우 선생님은 주역으로 세계 흐름과 전쟁을 예측하기도 하던데 대표님은 점 쳐보시진 않으신가요? 점 괴를 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타노스님, 봉우 선생님, 애원 다 맞지도 않았어요 그분들 덕에 제가 점을 잘 안 칩니다 애원도 잘 하면 제 나름대로 쳐보는 점은 꼭 있어요 개벽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점치지 그냥 단순히 막 점쳐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는 하늘이 줘요 저한테 개시로라도 다 줘요 점이나 개시로 하늘이 줄 것 같지 않은 건 점 쳐봤자 안 줍니다 이것도 되게 비밀인데요 점을 쳐봤자 하늘이 안 주려는 건 어차피 안 줘요 엉뚱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늘이 주려고 작정해야 줍니다 그 자명함을 하느라고 계속 수사한 사람은 알아요 아버지 이건 점 칠 것 자체가 아니죠 하면 점을 안 치면 돼요 하늘이 또 알아서 줘요 하늘이 딱 주려고 하는 점은요 탁 내 처지에 딱 맞게 설명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하늘이 줬고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드실 거예요 그런 거에 더 저 같은 경우에 민감하니까 점 칠 일 아니면 안 치는 게 오히려 자명하면 안 치는 게 자명이에요 그런데 쳐보면 자명한 느낌 찜찜한 느낌 이런 게 오죠 여러 가지로 점치는 행위 자체에서도 오고 점의 결과물도 자명할지 찜찜할지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해서 보는 건가요? 미래는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데이터 값으로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완벽히 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보세요 중요한 사건들이 결정이 돼요 지금 우리가 벌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거다라고 점이 정확히 고해져도 막상 가보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라는 게 꼭 고정된 건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고정이 다 같이 안 돼 있다고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90% 정해진 게 있고 80% 정해진 게 있고 이제 10%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차이가 있다 제일 좋은 건 자명하게 깨워서 양심 성찰해 가다가 정 궁금할 때 점 칠 때 양심 성찰 더 잘 할 테니까 이 정보만 주시면 양심에 맞게 육바람일에 맞게 더 잘 처리할게요 주시면 꼭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보를 좀 주시면 보살도한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하시고 점 쳐보세요 점 개가 나오면 저는 진짜 반드시 이대로 따를 거니까 정확하게 점을 주세요 하고 약간 협박성 발언을 좀 하고 점 치시면 그냥 본인이 좀 더 확신이 더 생겨요 점에 대해서 하늘이 내가 이렇게 협박까지 했는데 더 자명하게 주셨겠지 하고 그래서 귀하게 잘 쓰시는 사람한테 하늘이 또 자명한 정보를 더 잘 주시고 그렇죠 같은 짓을 두 번 치는 거 아니라 해서 아니에요 쳐도 돼요 칠 때 조심해서 치세요 이렇게 항상 하늘한테 맡기는 마음으로 양심 성찰해 더 잘 쓰려고 그래요 정보 좀 더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요 제가 하나 진리 얻을 때 그냥 얻는 거 같으세요 쉽게 얻지 않아요 제가 뭔가 하나 자명한 진리 얻을 때는요 죽을 똥을 싸고 인사체험을 해요 헬이 열립니다 지옥문 좀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자명한 거 하나가 승금처럼 얻어져요 잡철인데 처음엔 갈고 닦다가 그냥 그 단련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캐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경이 없어요 내 그릇을 키워야 내가 진리를 알아보거든요 제 옷에 진리를 얻는다는 게 지금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진리예요 지금 이게 진리예요 이거 하나도 진리로 굴러가요 진리로 굴러가니까 이게 작동을 하죠 이거 다 진리 덩어리인데 천지가 진리 덩어리인데 못 읽어내는 게 문제예요 진리 하나 알아낼 때 내 업장 하나가 떨어져야 알아져요 내 무지와 아직 내 고정관념이 떨어져 나가려면요 내 그릇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단련돼요 보세요 이만한 그릇에 이만한 그릇에 이게 들어가나요 그릇이 작으면 진리가 소화가 안 됩니다 이걸 담을 그릇이 없네요 이걸 담을 그릇으로 만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생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언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한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항상 공부를 해보면 제 그릇을 키워서 진리를 그냥 쉽게 소화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자명하게 공부했어요 제 그릇이 커질 때마다 그렇게 어려웠던 지식으로는 이미 있었던 정보가 손바닥 위에 이렇게 물건 놓고 보듯이 이렇게 굴려볼 수 있듯이 내려다보게 돼요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 맘 들어봐요 옆에서 좌에서 내 맘 들어봐요 이게 이제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편하게 본다 이렇게 뭐 하나가 하나 얻어질 때 자명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거 하나 얻으려면 제 업장이 떨어졌는데 제 업장이 뭐냐 제가 절대 못 놓겠다는 나의 한 모습이에요 업장은 여러분이 진짜 애착하고 있는 여러분의 한 모습이에요 어떤 고정관념 나 이 고정관념 못 버려 이 삶의 버릇 절대 못 버려 하는 그거 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진리가 여러분 쉽게 내려다보듯이 볼 수 있게 진리가 보여요 저는 진리를 캐는 막장에 있는 보살 같아요 오늘 내가 이 진리를 안 캐면 인류가 진리를 누릴 수가 없다 백수 때도 그랬어요 백수 때도 이런 자부심 미쳤죠 광호한 자부심 진리를 캐는 막장에 있는 광부죠 최선봉에서 제가 오늘 내가 못 캐면 인류도 이 진리를 못 누린다는 마음으로 또 캐고 또 캐고 내가 캔다면 내가 알 수 있다면 인류도 알 수 있다 내가 하나 알아낸 게 인류가 알아낸 거다 단순히 내가 알아낸다 생각 안 하고요 막장 방송이죠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제가 잠이 오나요 잠이 옵니까 진리를 못 캐면 잠을 못 자요 그날 그날 내가 뭔가 원하는 걸 못 캐면 잠을 못 자죠 나 좋으라고 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도와서 캐거든요 그냥 캔 게 아니라 하늘이 도와서 캐요 결국 중요한 순간에 하늘이 다 뭔가 영감을 줘서 캔단 말이에요 이건 나 하나 재미 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인류랑 나누라고 준 거지 양심 코인 책을 멋진 양심 코인 대한민국에서 청기누서를 하나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홍의 인간의 대승 사상이 대승 사상이 유교 불교 대승 불교가 하나로 회통한 최고의 종교를 초월한 대승 이념이 앞으로 홍의 인간 이념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갈 겁니다 그게 예전 어른들이 다 예언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작할 거예요 주역에서 대한민국이 감방이거든요 감방에서 시작해요 감방은 한 문명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감방입니다 기존 선천문명이 다 총경이 되고 새로운 후천문명이 시작하는 그 자리가 감방이라 우리나라에서 이토가 나오게 돼 있고 보살들이 우리나라로 파견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가봤자 제 역량 못해요 여기 와서 힘을 쓸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저희 선생님이 예언한 것도 이거 홍익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홍익 백신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홍익 백신이 전 세계의 탐진치를 구원할 것이다 홍익 백신이 전 세계를 구원할 겁니다 애연합니다 오늘 양톡 355회에서 홍익 대승 보살 전 세계 전 우주로 퍼지길 기원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좀 퍼뜨려 보죠 그리고 우리 전 세계 전 우주로 갑시다 전 우주 돌아다니면서 저랑 보살 또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저 지구만 아닙니다 제 영역은 저의 영역은 지구만이 아닙니다 전 우주로 저랑 함께 중생 부자로 다닙시다 저와 함께 여러 성자들의 애연이자 가르침 경전 현실에서 구현해 봅시다 함께 합시다 맹자의 항문의 도는 뭐냐 구방심이다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 거다 근데 이 잃어버린 마음이 뭐냐 맹자가 본심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문의 도는 다를 게 없다 잃어버린 그 마음 양심만 다시 되찾으면 된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지와 아집에 빠져있는 탐진치에 가려져 있는 보리심 보리심만 다시 되찾으면 된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차이 날 게 없습니다 보리심, 양심, 본심 기독교식으로 얘기할까요? 성령 이걸 성스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입니다 내 안에 우주랑 직통하는 성스러운 영 성스러운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성스러운 영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이게 내 안에 진짜 있다는 걸 아는 게 그러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다라니까요 공부는 아공, 법공, 구공 공부했는데 양심이 안 나온다 꽝인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는 뭐예요? 도노는 그 양심 찾는 거를 도노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잃어버릴 순 없지만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마음이라는 건 가려져 있다는 거죠 정밀히 말하면 무지와 아집 때문에 드러나질 못하니까 그 자리 찾는 게 도노 이 자리는 단박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단박 쉽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역시 열심히 점수를 해 가다 보면 언젠가 단박 알게 돼요 왜냐면 원래 온전하게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닦는 건 왜 점수, 점차라고 하느냐 내가 아무리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거리를 아무리 다 해도 그 더러운 짓인 줄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더럽힐 수 없습니다 생각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감정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추한 생각, 추한 감정 먹을 수 있잖아요 추한 행동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는 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공짜리 그 주인공 보리심을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 원여 스님이 강조한 대승기신화에서는 일심, 한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둘이 나뉠 수 없는 그 한마음 한마음이요, 한마음 양심, 본심 이게 하나다는 것만 하셔도 여러분 제가 해드리는 작업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진리의 굴들을 제가 하나로 통합해드린다 사실 우리가 다른 진리를 캐는 굴이 있다면 다른 진리를 캐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한 진리다 종교가 그 처음 입구에선 달라 보여도 들어가 보면 다 한 진리 캐는 거지 두 진리가 없다 우주에 마음이, 사람 마음이 한마음이지 두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순수의식이라는 건요 애고마저 초월한 의식인데 거기 어떻게 둘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종교가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 자리는 부처도 못 들어간다는 게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말도 못 들어가요 순수의식일 뿐인데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공적영지 유교에서는요 허령지가 똑같죠? 유교에서 양심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는 자리 불교는요 텅 비어 고요한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둘 다 뭐죠? 텅 비었다는 게 한마음에서 한이 텅 비었다는 거고 마음이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텅 비었는데 알아차려요 이원성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죠 이원성을 떠나 있는데 좋다 싫다 나다 남이다가 없으니까 텅 비어 있는 거고 텅 비어 있지만 의식은 있으니까 우주의 맨 밑바탕에는요 의식이 성성한 거에요 그걸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에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그 의식을 하느님 그러는 거에요 하느님을 밖에서 찾는 분들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하느님 자리에요 양심이 하느님이다 보리심이 하느님이다 오늘부터 명심하세요 다른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하느님이다 본심이 하느님이다 보리심이 하느님이다 그럼 여러분 내면에 그 자리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돌을 닦겠다 공부를 하겠다 영성 공부를 한다 기독교를 한다 불교를 한다 유교를 한다 뉴에이지를 한다 다 똑같아요 정신 공부는 다 하나에요 내면에 그 자리 있으십니까? 공적이니 허령이니 하나니 그쵸? 보리니 볼래니 좋으니 성스러우니 요즘 말로 하면요 순수 그럼 마음 뒤에 붙은 마음은 다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영이라는 것도 의식이라는 거에요 마음 지각 영지 다 똑같죠? 순수 의식 그러면 돼요 순수 의식 순수 의식 여러분 의식의 가장 내면에 있는 인종도 상관없고 남녀노소 정교도 귀천도 다 상관없는 무식 유식도 상관없는 순수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식의 가장 핵 나다 남이다도 없이 알아차리는 의식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놈은 시공을 초월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은 에고입니다 남하고 다른 내가 있다는 생각은 에고인데 그 생각도 어디서 일어났냐 말이에요 그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어디서 일어났냐 의식에서 일어나요 그 의식이 순수 의식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자 순수 의식 보리심 이걸 또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은 I am 현존하는 나 스스로 현존하는 나 누구에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현존하는 나 근데 I am 뒤에 나는 존재한단만 있지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 짧고 크고 작고는 분별은 붙지 않은 즉 분별 없는 나 영원한 나 그게 영원한 나라 또 공적 영재에요 텅 비지 않고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참나라고 하는 거에요 참된 나 다시 찾을 때 불교식으로 넌 잃어버린 적이 없어 본래 그 자리에 있었어 항상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기독교식으로 어 잃어버렸지 성령 받아라 다시 받아 뭐가 차이가 나요 똑같이 그 자리 아닌 게 제일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성령 찾아야 돼요 성령 성령 모르면 기독교는 다 허당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때나 역사하셨지 지금은 성경 말씀만 따르면 된대요 성령 안 받아도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미쳤죠 성령을 안 받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항상 성령 받아라 하셨고 예수님 말을 친히 들은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했죠 니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돌아다니지마 그리고 성령 받은다면 뭘 할 거냐 땅끝까지 전도하러 가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게 해주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원죄를 사해주고 니네가 사해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원죄는 사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 원죄를 원죄가 사해진다는게 뭐에요? 성령 모르고 살다가 성령 받는 것을 원죄가 사해진다고 해요 참나가 양심입니다 양심 찾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 사랑과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정이 남에게 죄 못 짓겠고 예절 남한테 겸손한 조화를 이루며 지혜 자명한 것을 자명하다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는 그 양심 찾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양심도 다 진리의 마음이거든요 보리심도 진리의 마음이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유교 양심에 뭐가 들어있죠 양심 안에 인의의 지가 들어있잖아요 인의의 지의 진리 그럼 인이 뭔데요? 사랑하라 의 정의로워라 예 조화로워라 지 지혜로워라 그럼 보리심 안에 뭐 들어있는데요 포시 사랑하라 지게 정의로워라 인욕 조화를 이루라 정진 부지런해라 선정 깨어있어라 지혜 자명해라 성령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을까요? 사랑과 정의죠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그리고요 지혜로워라 뭐가 달라요? 겸손해라 성실해라 똑같아요 사랑은 인내하고 인욕바람이 그렇죠 온유하고 따뜻함 그렇죠 불의를 미워하고 늘 지혜를 진리를 좋아하고 육바람이 꽉 찬 그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성령이요 양심 왜 어떤 경우에 자명하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 찜찜하다고 하냐 같은 상황인데도 왜 또 다르게 말할 때도 있느냐 그 신호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하느님이 기분 나쁘면 찜찜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자명할까요 우리처럼 애고가 없는 자리인데 순수의식인데 애고가 없는 이 의식이 왜 우리 내면에서 어떨 땐 자명하다고 하고 어떨 땐 찜찜하다고 어떨 땐 가서 죽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살으라고 하냐는 말이죠 그걸 연구한 게 이니에이지 육바람일 사랑과 정의 서양철학에서 뭐였죠? 다이몬 다이몬 내면에서 그 울려퍼지는 그 진리의 기준이 뭐라고 본 거예요? 진선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라고 본 겁니다 알아차린다는 거는요 벌써 대상이 있어요 뭘 알아차리냐면 자 상 나 아 정을 알아차려요 불교식으로 자 알아차릴 때 벌써 이 알아차리는 자리가 나오면요 영원하고 내가 영원하고 나이고 참나이면서 영원하고 청정하고 지복이다 라고 알아차려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직관을 해요 이게 직관입니다 참나 이미 영지가요 직관을 하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더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공적이 더 줍니다 이게 공적 영지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명상을 하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더 텅 빈 상태에서 순수 존재감일 때가 있고 이때 접속했을 때가 있고 이쪽에 접속하면 에너지 때가 좀 달라요 접속하면 텅 비어있는 중에도요 생생합니다 의식이 자 이때의 차이는 뭐냐 이때는 곧장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때는 곧장 생각을 못 일으켜요 더 무의식 상태입니다 이쪽은 의식 상태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초의식을 만나고 있고요 의식 속에서 초의식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순수의식을 순수의식이 초의식입니다 이 초월적인 의식 순수의식이 바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바로 생각감정 오감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이 힘이 커져서 그래서 이때를 동양에서 무극이라고 그래요 이때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다 여기서 나왔다 우주가 실질적으로 나온 꼭지점은 IM 상태에요 이 한 점에서 우주가 나와요 우주 있기 전에 이 텅 빈 공적영지가 무극이고요 그래서 천부경 우리는 민족 천부경 시작이 어때요 없음에서 일심 후 하나가 나왔다 그 하나가 나오자 열이 생겼다 하는 건요 하나가 생기면 벌써 둘이 둘 셋 넷 다섯 열이 다 나오는 겁니다 상라가정을 이미 직관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나라는 존재감 안에는 이미 뭐가 있겠어요 내면에 직관적으로 뭘 어떤 마음속이겠어요 영원하고 청정하며 조금도 근심 걱정이 없는 내가 현존한다라는 직관이 있어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IM이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다 이 상태가 하느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지금 바로 하느님이라는 증거에요 멸진정 때 주로 순수 존재감에 집중한 상태고 사선정일 때는 사선정은 알아차림에 집중한 상태입니다 사선정에서는 바로 한 생각 일으켜서 신통을 부릴 수가 있어요 한 생각 일으킬 수가 있어요 멸진정은 이 상태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지 의식과 접속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주 태초의 우주 상태에 접속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우주가 현재 어떻게 창조되고 굴러가고 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식에서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오행으로 그려봤으니까 이번엔 육바라밀로 그려볼까요 사랑, 보시, 지게, 인욕, 전개, 선정, 지혜, 진리를 품고 있지 않을까요 보리심이라 보리심은 보리를 품고 있어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심의 다른 이름이 이거 보리심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걸요 법신이라고도 불립니다 법신이 뭐죠? 진리의 몸이죠 그럼 진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진리의 몸 아니에요? 이 진리의 영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똑같아요 진리를 품고 있어야 성스러운 영이고 법신이요 보리심입니다 무슨 진리를 품고 있을까요? 대승기 신론에 나와요 우리 한마음 안에 어떤 진리의 성품이 있는지 육바라밀의 법성이 있어요 육바라밀의 법성이 있어서 에고의 세계에 마음을 펼쳐낼 때 어떻게 해요? 육바라밀의 마음을 펼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늘 지속적으로 육바라밀을 우리 안에서 하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섯 방면으로 여섯 방면으로 원만하게 양심을 계속 출동시켜주면 되겠죠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이 이렇게 출동하는 것을 불교에서 발보리심 그럽니다 보리심이 발동했다 보리심이 발동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보리심이라는 건 육바라밀이니까 육바라밀 총출동입니다 육바라밀 총출동이 공부에요 이 공부에 다라고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이니에지 총출동 유교에서는 육바라밀 대신 뭐라고 불러요? 사단 네 가지 양심의 싹 이건 여섯 가지 양심의 싹이에요 네 가지 싹이 뭐죠?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 보시의 마음 아닌가요? 보시 마음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명 자 보세요 보시 남이 측은하니까 주죠 측은지심이죠 지게 죄를 짓기 싫어서 그런 거죠 수호지심이죠 인욕 남을 참아주는 거죠 사양지심이죠 지혜는요 옳고 그름 따지는 십이지심이죠 그러려면요 선정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죠 이건 성실지심이죠 유교에서도 5단 따질 땐 성실지심이라고 합니다 태계 성악 10도에서 이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경 항상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지 자 유교랑 불교가 뭐가 달라요 같은 진리가 들어 있으니까 결국 공부해봤자 같은 소리밖에 안나 여러분 앞으로 공부는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 결론 낼까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가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 육바라밍이 출동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빛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한다? 지혜는 어디서 시작한다? 양심에서 시작한다 양심에서 양지 양심의 지혜와 양능이 이게 출동해줘야 이게 불교에서 반야와 방편인데 아는 것과 하는 것 양심은 원래 알아요 진리를 알고 있고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요 양심은 양심은 원래 남을 사랑하고 정의로울 수 있어요 사랑과 정의가 터져 나오고 진리가 판정이 되는 게 여러분 양심이 발동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돕는 게 거두는 게 양심 성찰일 뿐이에요 홍의각당 신사는 이미 찰나 일지해야 되지 않나요? 자 이미 참나 알았는데 참나가 원래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거 제가 얘기해 드렸죠 신사 될 때 누누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멘토들한테 또 배웠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알고 무식을 면하고 참나를 만나니까 참나만 만나도 이게 육바라밀 덩어리인 줄 아주 모르지는 않겠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참나 만났을 때마다 내가 관대해지는 거 내가 좀 더 남을 측은해야 하는 거 좀 더 정의감이 생기는 거 좀 더 인내력이 느는 거 조금 더 자명해지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내 안에 양심 있네? 내 안에 진리의 마음이 있네? 아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이미 신사만 되셔도 뭐라고요? 참나 일지다 일지는 참나 칠지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양심이 답이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강의도 결론이 양심이 답이다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살 길은 양심이 답이다 양심이 답이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선 나왔을 때 19기 대선 나왔을 때 주장했던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뭔지 아시겠죠? 자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제 입장에서는 뭐였는지 아세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 양심이 제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 온전히 사랑과 정의의 절치에 내 안에 있던 사랑과 정의의 절치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요 대한민국 안에 펼쳐진 세상이 이게 명명덕을 통해 평천화 한다는 거거든요 평천화는 천하를 힘으로 평정하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평정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꺼내서 천하를 평정한 거예요 양심을 세상에 구현해 가지고 양심이 승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양심이 이 땅에서 51% 이상 강력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양심 경영법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제가 꿈꾸는 리더는 이걸 할 수 있는 리더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요원한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돼야 진짜 개벽이라고 봅니다 자명함 말을 하면 참나가 공명한다 지혜가 선정을 낳고 선정이 지혜를 낳습니다 고요히 하면은 참나의 두 마음이죠 참나의 고요함과 자명함 고요함에 들어가서 접속하면 참나의 자명함이 터져나오고 참나의 자명함을 밝히면 또 고요해지고 자명한 소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또 자명한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원 블루스톤님 강의된 동안 여러 번 내가 무슨 복지여서 이런 강의를 하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는 역대 최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강의를 전 인류를 상대로 어느 종교 갖고 계시든 종교가 없든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구의 진리 핵심 총정리 우주적 진리지만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진리 핵심 총정리 했습니다 어제 강의만 들으면 다른 거 다 저희 동영상도 다른 거 날아가더라도 어제 강의만 들으면 답 찾지 않을까요? 영성의 답? 정신개벽의 답? 언어재능자분들 어제 강의 권역 전 세계 언어로 부탁드린다고요? 퀴즈 만드는 일을 하는데 제 퀴즈를 마음대로 가져다 쓴 사람을 봤어요 너무 화가 나던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제 것도 막 갖다 쓰던데요 얼마나 탐나면 이랬을까? 저는 그런데만 따질건 따져야지 치아 조치는 치아시대 기본 마인드는 유혹을 피하기 힘들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방님 근데 대표님이 만드신 건 대표님께서 부디 제발 써주세요 하시니 다른 상황입니다 아니에요 저 유튜브를 틀어서 보라 그랬지 이걸 표절한 갖다 쓴다니까요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그렇게 갖다 쓰면 걸립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저작권 시대 김피디님이 찾아갑니다 김피디님이 카메라 들고 소비자 고발 뭐 이런 거 지금 책에도요 그렇게 쓴 사람도 있었어요 제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내가 깨달았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의해가지고 서문에다가 유능식 거 듣고 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딱 본인이 얻은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 거는 비왕심을 저희가 돕는 게 되니까 찜찜하죠 그쵸 저희 거 갖다가 얼마든지 쓰시라고 했는데 그 쓰시라는 거는 인용만 하면 되는데 참 출처 표시만 하면 되는데 그쵸 대학 때가 참 제가 도서관에서 연구 많이 했어요 뭐 중앙도서관 2층에서 그때가 재밌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계속 떠올라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학교를 가면 다른 데 자리를 안 잡고 그 도서관 2층에 종교 철학 파트 앞에 자리를 잡아요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수업 갔다 오고 수업 갔다 오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녁 때까지 거기 있다가 이제 신촌 만화방으로 가는 거죠 신촌에 한 3, 4군데 만화방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만화방에서 단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도서관에서 종교 철학책 쭉 훑고 저녁에는 만화책 훑고 그러고 집에 가서 뭐 수행을 하거나 또 새벽까지 경전 보다가 수행하다가 잔 거 같아요 놀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거 같아요 6년 정도 제가 심지어 석사 논문 쓸 때는 마라방에서 힐링을 했거든요 명상도 마라방에서 했어요 단전호흡도 명상도 힐링도 지금 같으면 몰라괜찮아가 마라방에서 제일 잘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수님하고 조율을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다 그때는 몰라괜찮아를 모르니까 단전호흡만 할 때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 음악이라든가 이런 책 이런 것도 활용하면 되게 쉽게 몰라괜찮아가 잘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권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만화방에 딱 앉아야 마음이 좀 편해지고 속세로부터 좀 벗어나서 교수님한테 막 깨진 거 이렇게 좀 벗어나서 처연한 속에서 만화 보다 보면 또 다른 법괴들을 막 구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하죠 다른 세계에 좀 감정 입에서 보다 보면 내 문제도 좀 처연하게 보게 돼요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학당 홍의학당 내용이 많아서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될까요 나라라 꿀물림 그냥 막 알고리즘 따라 들으셔도 되고요 뭘 들으셔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결국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명해져요 그러다가 알고리즘으로 막 따라 듣다가 대작에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성령과 구원 기독교 쪽으로는 뭐 불교 쪽으로는 화엄경이나 초발신 공독품 그런 거 대작들을 제가 권해드리는 게 그걸 듣다 보면 그 안에 웬만한 거 다 나오거든요 저는 기독교 해도 유교 불교가 다 나오고요 불교를 해도 유교 기독교가 다 나오고 유교를 해도 불교 기독교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얼 들으시건 어차피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실 거예요 인문학 일주일 완성 시리즈 이거 좋네요 이거 먼저 보시고 대작에 도전하시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그냥 알고리즘 따라 아니면 3분 인문학 쉬운 거 짧은 거 위주로 들으시다가 그냥 뜨는 거 아무거나 들으세요 다 그 내용이 그냥 실사조로 십사조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보살이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개 찍히면 보살이 딱 그러는데 보살개가 시대에 안 맞아요 지금 불교에서 말한 보살개는 안 맞아요 진짜 보살개 대중 보살개를 내놓으려면요 불교계에서 어차피 선을 못 대요 불교계는 경전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범만경 이런 데 있는 경전 내용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불교계는 선 못 댑니다 저는 될 수 있어요 십사조로 하세요 보살개 기존 보살개 그만하시고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그거 보살개 전 국민이 다 보살개 받아봤자 보살 안 나옵니다 홍익보살 실천지심 십사조가 홍익보살개입니다 홍익보살개 십사 개율 받아가세요 제발 이건 차원이 다른 개율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통제하는 개율이에요 밖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사랑에서만 올라오면 돼요 자 보세요 보리심이니 주인공이니 한마음이니 양심이니 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진리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왜? 인위해지의 마음이니까 인위해지니까 인사랑의 정의 예 조화 지 진리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조화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어요 그걸 순수의식이라고 그거를 꺼내 쓰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약의 본뜻이요 이게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율법으로 맺는 거는 구약이고 내면의 율법 내면의 진리를 구현하는 양심의 진리를 구현하는 식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게 신약입니다 이게 개벽이고 이게 후천이고 이게 대승이에요 소승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대승인데 아직 지금 지금 대승불교는 전세계 대승불교는 소승에서 벗어난 대승불교가 없습니다 유마거사가 2000년 전에 대승이 뭔지 계율을 넘어선 가르침을 줬는데 그게 2000년이 왔는데 아직 유마거사를 제대로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유마거사가 왔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마거사가 실존하면 저렇게 살겠다 하는 게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도가 똑같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도가 같은 도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참나 역할 하려고 온 거잖아요 제가 이것도 빠졌네요 참나 참나도 뭐예요? 참이 순수하다는 거고 참 의식이라는 게 나잖아요 참나도 같은 소리입니다 참나에 경기 내는 양반들은 보살되기 글렀으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고 어? 참나 솔깃한데 이분은 보살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참나 모르면 보살 아니에요 지금 불교 중에 참나 혹시 부정하는 저기 스님이나 불자나 학자 있죠 고양반은 보살도 아니요 아라한도 아니에요 아라한도 아니요 보살도 아니고 그냥 글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글로 공부하신 분 참나를 모른다 돌을 닦았는데 글로 공부하신 순수의식을 모른다 그건 꽝인 거예요 전 세계 정신계에서 꽝이에요 근처도 못 가본 양반이에요 정신계가 뭔지 근처도 못 가본 양반이에요 대표님 유마고사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유마고사는 재벌이잖아요 재벌 되겠습니다 간절히 되고 싶습니다 재벌 되고 싶다고 감히 이렇게 외치는 영성과 어떤가요 제가 재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다 나눠드리지 제가 먹겠어요 일단 14조 가져가세요 14조씩 각각 14조씩 가져가세요 그냥 14조씩 뿌릴게요 오신 분들은 다 14조 가져가세요 챙겨가세요 속보 삼성회장 재산 절반 기부에 학당에 완전 부담스럽죠 이런 거는 저희는 만약에 학당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삼성회장 분께서 재산 절반을 학당에 기부하시겠답니다 저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단 신사부터 되실래요 저희는 도반이 아니면 큰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도를 닦으셔야 제가 기쁘지 정토코인 정리하시려면 고살도로 유혹하십시오 주변에 14조를 어떻게든 입금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가 늡니다 주변에 14조를 뿌리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느덧 보살이 되실 겁니다 이 날마다 14조를 되새기시면 그런거는요 날마다 14조 입금되는 격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14조 되새기시는 분은 날마다 14조가 입금되시는 격이에요 누리세요 따블 따따블로 계속 만들어 가세요 이게 무량공덕이죠 인가한다면요 14조를 시시각각 마음에서 진심으로 인가한다면 그럼 시시각각 14조 발심을 하는 건데요 분당 14조 이런것도 가능합니다 시간당 14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빨리 캐세요 여러분 캐는 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양심코인 아 심심한데 14조나 채굴하자 하루에 이것만 하세요 접속 그 다음에 인가 14조의 진리에 일부라도 인가해 보세요 그럼 그걸 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 진리에 내 삶을 맡길 수 있겠죠 맡김 접속 또 이미 참나한테 맡긴 거고 사실 진리 인가한 다음에 인가한 다음에 그 진리에 또 맡기는 거예요 접속 인가 맡기면 사실은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시간 걸립니까 이거 여기다 한 1분만 정신 이렇게 써도 지금 1분에 지금 14조 제대로 캐신 거죠 그쵸 갈등이 있어도 속마음이기 안하는 남편 그냥 두어야 하나요 그러니 저도 기본적인 말만 하게 되고 합병 생기겠네요 14조 실천하려니 상대방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나부터 좀만 바꿔 보세요 그러고 또 반응을 보시죠 역량껏이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되 이 정도는 내가 좀 쏠만하다 하는 거 한번 싸보세요 사랑하니까 한번 싸보세요 그게 14조잖아요 14조 다 하면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최고로 깨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움받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찜찜하거든요 상대방도 양심하게 도와줘야 돼 나만 양심 이러시면 안 돼요 진리님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독 포인트만 계산하다 보니까 나는 100% 상대방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안 받아요 왜 그래야 내가 포인트가 W 되니까 이런지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홍익고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히 받으세요 그분도 양심이 증장되고 그분도 지금 포인트가 중요해요 서로 서로 양심을 키워가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소중님 제가 뭘 잘못하는 걸까요? 몰라명상 기피하면 고요한 허공 같은 게 느껴집니다 거기서 진전이 없네요 허공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참나라는 걸 아시면 진전이 있으실 거예요 제 견성 요결 이런 강의 좀 들어보세요 홍익 견성 이렇게 치시면 다양한 강의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개념이 정확히 서야지 명상도 진전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요 명상만으로는 안 돼요 허공만 아무리 보고 있어도 안 돼요 제가 불교계의 스님들이나 누구도 지도 많이 해드리는데요 스님들도 다 빠지는 게 화두하다가 허공까지 가요 허공에서 빠져요 참나가 그 보는 놈이 참나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보이는 허공에 빠집니다 그럼 답 안 나옵니다 이미 참나가 드러나는데도 몰라요 그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의 쌍수지 선정만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여행 간인 간증 슬프고 속상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펑펑 울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그냥 처연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더군요 애고의 여동이 없이 참나가 바로 출동한 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했고 평소에 수시로 몰라 괜찮아 딱 좋아 연습하고 살았던 결과가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평소에 쌓였던 습이 참나각성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행가님 요거는 해드릴게요 쇼미더 참나 이렇게 일상에서 딱 필요한 순간 적시에 참나가 각성되려면 평소에 습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것도 수시로 그때그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만 최선을 다하시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오늘 참나부응에 양심부응에 잘 즐기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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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